북한산성에는 감춰둔 문도 여럿 있습니다. 암문은 전시에 물자와 군사를 이동시키던 비밀통로입니다. 화강암 지반이 침식되면서 노출된 전리와 표면이 오랜 풍파를 견디면서 암벽과 암능을 이루게 됩니다. 기묘한 바위에는 오가는 사람들의 의해 전설이 더해지고 제 모습에 어울리는 이름도 갖게 됐답니다. 하루가 희미해져 갈 무렵 백운대에 올라섭니다. 500여 명 사람들이 앉을 수 있는 암반으로 이루어진 백운대는 인수봉 만경대와 함께 북한산을 대표하는 봉울입니다. 우뚝 솟은 봉울이 위에서는 온 세상이 한눈에 잡힙니다. 이 맛에 산을 오르는 거겠죠. 북한산 농선 또 반대편의 도봉산 농선도 보고 하면 가슴이 좀 빵 뚫리는 듯한 그런 느낌을 갖고는 합니다. 이곳에서는 근심이 들어설 자리가 없답니다. 느지막히 산에 올라 여유부린대는 그만한 이유가 있었습니다. 북한산에서 하룻밤 묵을 생각이니까요. 이곳에 산장이 들어선 건 백여 년 전. 현재 주인 어르신 할아버지 때 일입니다. 3대에 걸쳐 이어내려오는 동안 방 한 칸으로 시작했던 산골 가정집은 북한산 명소로 자리 잡았습니다. 산사람들 전역상에 더해지는 산장의 별미. 이 맛이 그리워 산에 오른다느니도 적지 않습니다. 잘 먹을게요. 네, 맛있게 먹어요. 네. 제법 그럴듯한 저녁상이 차려졌습니다. 이러고 보니 산 중 한 끼라기에는 너무 푸짐합니다. 강릉에서 문어하고 산장에서 나온 이 두부까지 해서 다 먹으면 아주 제맛이겠는데. 대군 산장의 매력인데. 산두부. 사실 뭐 어떠한 음식인데 맛없겠습니까? 좋은 친구들과 맑은 공기 안에서 산행을 무사히 마치고 먹는 이 즐거움. 어디 비교할 수 없겠죠. 오르자. 산. 마시자. 술. 참 풍요로운 밤입니다. 산이 있고 벗이 있고 함께 나눌 추억도 있으니 말이죠. 이른 아침부터 북한산을 깨우는 건 해가 아니라 해를 맞으려는 분주한 마음입니다. 세상을 여는 햇살 아래 슬며시 모습을 드러내는 기암봉우리와 능선. 이 신비롭고 포근한 아침을 맞으러 어떤 이들은 이른 새벽부터 북한산을 찾기도 한답니다. 산장에도 아침이 밝았습니다. 산과의 Ted기아 지금 이것만 딱 짚었어요.